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사 하면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투 부정사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 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투는요. 어떤 녀석이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명사가 된다. 이 공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거 원형이 뭐고 뭐 투는 뭐고 부정사는 뭐고 머리 아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 동사를 필요에 의해서 뭐로 바꾸고 싶었어? 명사로 바꾸고 싶었어?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흰색인데 필요에 의해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게 그냥 바꿔지는 건 아니죠. 물감을 칠해야죠. 그 물감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투다. 그래서 투는 원래 동사인 것을 휘릭 바꿔서 뭐로?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어에서는 A 부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랑 A랑 똑같다. 자, 보시죠. 나는 배운다. I learn. 영어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리하기를 해서 투, cook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투가 없다면 I learn, cook 이렇게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나는 배운다, 요리한다 이런 말이 되죠. 원래 의도와 완전 다릅니다. 나는 요리하기를 배운다. 우리말로 하면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하기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꿔주고 싶었고요. 그 역할을 우리말은 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영어에서는 투가 대신하고요. 스페인어에서는 A가 대신한다. 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현상. 자, A 부정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명사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A 부정사 무슨 역할인지 아시죠? 자, 이번엔 원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냥 동사 앞에 A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라고 안하고 동사 원형이라고 했을까요? 뭔가를 붙여주면요. 변한 데다 붙여주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원형에다만 붙여줍니다. 무엇을 붙이든지 말이죠. 붙여줄 땐 항상 원형에다 붙여줍니다. 영어, 스페인어 할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외운다기보다는 이해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원형에다 붙이지. 그러면은 막 변형한 다음에 거기다 또 붙여 뭐하러.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스페인어로 나는 배운다 요리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요, 배운다, abrendo. 자, 그 다음에 요리하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요리하다가 동사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뭐뭐 하기를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고씨나르 이렇게 하시면 나는 배운다 요리하기를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요, 앞으로 엔도 아, 고씨나르. 나는 배운다 요리하기를.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시작한다 공부하기를. 하기를 이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된다. 요, MPSO, 아, S도디아르.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한다 이런 말도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 두 개 나왔죠? 시작한다 나왔고요. 아까 뭐 나왔죠? 배운다 나왔죠? 그런데 이 일반 동사 중에 왕,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는요. 뭐, 가다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원한다 라는 동사 진짜 많이 쓰입니다. 원한다. 영어로는 want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원해, 저걸 원해. 계속 원한다는 말을 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도 원한다는 말은 계속 쓰게 되고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달라고 할 때도 원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표를 달라고 할 때도, 교체를 해달라고 할 때도 원한다는 말을 계속 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원한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특별히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보시죠. A 부정사의 생략. 나는 원해, 먹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여우, 끼에로, 먹기를 하면 A를 써야 되죠. 그런데 원해라 의미하는 끼에로만 유독 뭐를 안 달고 와. A를 안 달고, 고매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A가 붙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동사들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이런 동사들은 또 A를 안 붙여. 이 문법을 배우면요. 영어나 스페인어나 한국어나 할 거 없이 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예외적 현상들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진짜 웃기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굉장히 가끔 쓰이는 동사에 불규칙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당연히 자주 쓰이는 것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문법 선생님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아, 이거는 방금 A를 배웠는데 A의 생략까지 배우려면은 힘든데? 하고 뒤로 빼놓으려고 보니까 마침 그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앞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죠. 끼에로 배워야 돼.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돼. 해놓고 설명하려고 보면 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 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배울까? 아, 지금 배울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가져와서 지금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하면 A를 붙이는데 원해할 땐 안 붙인다. 근데 원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끼에로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안 붙이는 거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